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26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연습문제고 1-2번 문제입니다. 저번에 1-1번으로 끝났던 거죠. 전체 전국은 1413번이구요. 영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아났다는 거죠. as and as, 여기 부정업구도 아닌데, did he가 바뀔 수가 없죠. 부정업구가 앞으로 나와야죠. as and as, he saw his father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as and as가 나오고, 여기 접속사도 없네요. 여기 as and as, 양쪽 다 과거를 쓰면 돼요. as and as, he saw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he ran away.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두번째, no sooner. head pp를 썼죠. head pp는 이전은 이전이라고 먼저 head pp를 써서 이전은 이전이라고 해놓고, 더 빠른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두 개의 사건을, 두 개의 사건이 있으면 여기가 나오라면요. head pp를 쓰는 것은, 뭐뭐보다 이전은 이전이었다는 거죠. head pp. 근데, scarcely를 쓰면서 거의 이전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여기에 밀착되는 거예요. 이게 밀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뭐 하자마자, 뭐뭐뭐 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대거거를 쓰므로써 이전은 이전이었는데, scarcely를 쓰므로써, 또는 no sooner를 쓰므로써, 음, 거의 이전은 더 빠른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쓰므로서 두 개가, 여기가 바싹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뭐뭐 하자마자 이 뜻이 되는 거죠. 여기 두 개가 바싹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뭐 하자마자인데, 근데 이건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죠. 그가 아버지를 보자마자가 아니고요. 세 번째는, hardly 부정없고 나왔어요. 그리고 hardly before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이 과거는 곤란하죠. did we get it. 과거를 쓰고, 이쪽이, 이쪽이, 양쪽 다 과거 쓰면 안 되는 거죠. 한쪽은 had pp를 써줘야 되는 거죠. 어, 여기 d번이다 보셔. had he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아버지를 본 것이, 여기가 나오라면요. 아버지를 본 것이 과거의 어떤 시점이었는데, 도망친 것보다는 이전이었다는 거죠. 이전은 이전이었는데, 스케어스, 거의 이전도 아니었다라고 함으로써, 다시 이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사건이, 아주 밀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는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내려가보죠. 답은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뭐뭐뭐 하자마자, 뭐뭐뭐 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답은 d번이고요. 이전은 이전이었는데, head pp를 쓰므로써,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head pp를 쓰므로써, 이전은 이전이었는데, 스케어슬, 거의 이전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바싹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뭐 하자마자가 된 거죠. when을 쓸 수도 있고, before을 쓸 수도 있어요. a번은 양쪽 다 과거로, 이게 도치도 안 되어야 되지만, 그냥 과거로 써야죠. s를 이용할 때는 양쪽 다, 그냥 과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s는 s로 딱 붙은 거니까요. b번은, 뭐, 그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는 b번, 그를 보자마자, 달아난 거죠. 그의 아버지가 달아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s번, hardly had a sin. 이렇게 쓰면, 그가 그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는 도망쳤다가 되는 거죠. 자, 뭐뭐뭐 하자마자. 이건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saw policeman, 경찰관을 봤고, 그리고 그는 도망쳤는데, 음, 그리고, 뭐뭐뭐 도망쳤다는데,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도망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before he ran away, 그는 도망치기 전에, 그는 경찰관을 보았다. 이렇게 쓰는 건데, 또는, he had sin, the police, man, before를 써도 괜찮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이론적으로 얼마만큼 이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saw the policeman, he ran away. 도망칠 때 경찰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친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망쳤을 때 경찰관을 본 거죠. he had seen the policeman, he ran away. 그는 도망쳤을 때, 그 이전에 경찰관을 봤다는 거죠. 얼마만큼 이전인지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양쪽 다 과거를 쓰고, s, s 쓰면 동등 비교죠. 거의 동시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he had pp를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he had pp를 쓴 순간, 뭐 하는 거죠. 이것보다는, 도망친 것보다, 이전은 이전이었는데, 하드릭, 거의 이전도 아니었다. 거의 가까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이 시점으로 접촉하게 되는 거죠. 이전은 이전이었는데, 도망치기 전에, 거의 경찰관을 보기도 전이었다. 이게 직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으니까, 의역을 해서 보자마자, 이렇게 쓴 거죠. 대각어를 사용해서, 일단 본 사건이, 이전은 이전인데, 하드릭, 스케스 사용해서, 거의 이전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두 사건을 이렇게 접촉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과거의 시점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 표현의 원칙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해하고,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건 이런 뜻이야. 그냥 외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래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헤드도 멋지죠. 경찰관을 보긴 봤는데, 이전도 아니었다. 그가 도망칠 때는. 그런 거죠. 하드릭도나 스케스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자마자, 도망쳤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죠, 보통은. 도망칠 때는, 그 이전에 경찰을 본 상태라고 해놓고, 거의 이전도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두 사건이, 거의 동시 사건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드릭나 스케스 리더를, 헤드핏이 쓰고, 이전도 이전이었는데, 거의 스케스 리더를, 거의 이전도 아니었다. 비포나 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드릭 알라이브도, 도착하자마자, 다시 떠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경찰관을 보자마자, 도망쳤다죠. 그런데, 노우수 노, 노우수는 더 이전도 아니었다는 거죠. 노우, 더 빨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더 빠른 것도 아니라고 하면, 두 사건을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두 사건을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전에, 얼마 전에 뭐뭐 했는지, 하고, 그리고 뭐뭐 했다면, 얼만큼 있다가 뭐뭐 했는지가, 이론적으로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노우수 노가 부정없고, 부정없고니까 노우수 노는, 앞으로 붙게되면, 해다이, 이렇게 주어 기능사 도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우티셔, 하드릭 랩터, 떠나기긴 떠나는 게, 이전은 이전인데, 거의 이전도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소리치기 시작한 것은, 그런데, 소리치자마자, 떠나자마자, 우린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게, 의역인 거죠. 우리가, 소리치기 이전은, 이전이긴 하지만, 거의 이전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직역이 되는 거죠. 물론 부정없고인, 하들리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헤드, 랩트로, 주어 기능사 도치가 발생이 되고 있죠. 미스터 잔슨, 헬스케어슸리 스윙이, 헬스, 나를 보자마자, 태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이게 스케어슸리 부정없고, 앞으로 갔다 놓으면, 스케어슸리 헤드, 미스터 잔슨, 스윙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직역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벨스케어슸리 헤드, 헬스케어슸리 울리자마자, 자는, 연설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죠. 벨이 울린 건, 이전이 아닐 정도로, 바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스는 런 인스트 하우스,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들어 누운 거죠. 부정없고, 앞으로 나오면, 헤드의 도치가 되겠죠. 아우프라우는, 인히는, 오울 마너그랩스, 모든 전권농문의, 내재된 한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노스는 이즈 어북, 책이 발표되자마자, 새로운 연구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양쪽 다, 현재형을 썼죠.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 이것은 특정한 과거의 사건이, 두 사건이 붙어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현재형은, 양쪽 다,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휴먼 인스턴트, 이 서치 때, 단독으로 쓰면, 대단해서, 아니면 지독해서, 해석관이죠. 인간의 본능이란, 하도 대단해서, 노스 너, 부정없고, 앞으로 나왔죠. 뭐뭐하자마자, 낯선 사람과, 여자가, 사적으로 만나자마자, 어센스테이션 오브 뮤추얼, 상호, 서로를 끄는, 서로를 끄는, 느낌이, 그들 사이에 어떤 대기를, 공간을 충만하게 된다. 퍼, 퍼는 뚫고, 미트가 가다 보내다, 가다 보내다의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런 뜻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별표 두 개 줬고요. 광운대학교입니다. 가까운 의미를 고르는 건데, It is unlikely, 이렇게 나왔어요. unlikely,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unlikely that, 시험의 결과가, will be announced, until it, 나왔어요. next Friday, 다음 금요일 날이 되기 전까지는, 발표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요일이 돼야, 발표될 것 같다, 그런 거죠. 물론 이걸 상승을 시키면, The result of exams is likely to be announced, 이렇게 되겠죠. unlikely는, it is likely, it is not likely, not to be, 하고도 같은 뜻이 되겠죠. The result of exams is, is likely not to, 이렇게 써도 돼요. not to, be announced, until next day. until은, 그, 전까지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르기까지는, 이르기까지라는 거는, 그 이전 날, 이전까지는 거죠. 다음에 안 잃었다는 것은, 금요일이 되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표 안 된다는 거니까, 금요일 날이 돼야,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until은 변화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번은, 시험의 결과는, will come out, 나올 것이다. 바이는 기준 시점이에요. 다음 금요일에는, 늦어도 다음 금요일에는 나올 거다. 하여튼,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안 나온다 그랬죠. 금요일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이 비슷하네요. 뜻이. 자, 다음 금요일, 토요일 이전에는, 이전에는, will probably hear the reason, 오호, 그러면 이건 금요일 날이 아니고, 금요일 날까지는 발표가 아니라, 금요일이 돼야 발표가 되는 건데, 이건, 금요일 날 이전에 발표가 될 거다. 같은 뜻이 아니다. 아니죠. The result of exams will most likely, 가능성이 크다. 금요일 이전에, 아니죠. 금요일에 대해, 해야 발표가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가 보죠.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했네요. 금요일까지 했네요. will probably not be run the, 알지 못할 거다. 결과에 대해서, 다음, next Friday, 다음 금요일에는, 금요일에는 시험 결과를, 알지 못할 거다. 이거 아니죠. 금요일이 되면 발표가 된다는 얘기니까, The result of exam will be made, 공표될 것이다. 늦어도, 다음 금요일에는, 늦어도, 기준 시간인 거죠. 바이는, 그 다음 금요일 이전까지는, 금요일까지는 발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 시점이니까, 금요일 이전에 발표될 수도 있고, 뭐 늦어도 금요일인 거죠. 이건 아니죠. 저 위에는, 금요일에는, 금요일이 돼야 발표되는 거하고, 이거는 금요일까지는, 그 이전에 어느 때라도 발표된다는 얘기니까, 뜻이 다른 거죠. until과 by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unlike 클리가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until과, by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죠. until과 by에 대해서. I will wait for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5시예요. 여기 5시. 그러면, 앞에 쭉 기다릴 거예요. 5시까지. 그렇게 지속의 개념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I must finish it by. 이거는, by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시예요. 이게 5시면, 이게 5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5시가 기준 시간이에요. 여기가 5시가 기준 시간이에요. 나우가 여기 있겠죠. 이거는, 이, 지속의 개념이 없어요. 끝내는 거는 바로 끝내는 거지. 무슨 지속의 개념이지. 끝나는 사건이, 5시 이전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기준 시점인 거죠. 5시 전에는, 어디가 될, 여기 있지, 여길지, 여길지 몰라도, 마감을 할 거예요. 이런 거죠. 5시까지는, 이렇게 돼, 마감 시간인 거죠. 그런데, I did not go to bed until 5. 이거는, 아침, 새벽 5시에, 비로소 잠시자리에 들었다는 건데, 이런 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면요. 새벽 5시가 여기예요. 새벽 5시가 여기라면. 그러면 뭐예요? 고가 아니라 안 간 거죠. 잠자리에 안 든 상태가 쭉 유지된 거죠. 어느 때까지. 5시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잠자리에 5시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걸 5시까지는, 5시 전까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이런 건데, 5시 전까지는, 보통 5시까지는 보다는, 5시 전까지는이 더 좋아요. 5시 전까지는 안 갔는데, 비로소 5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5시에 비로소. 고는 지속 개념이 없지만, 낮고는 지속 개념이 없어서, 언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내려가보죠. 또 내려가보면, not until 5 in the morning. 그러면 이건, 새벽 5시에, 비로소 잠자리인데, not until 붙어서, 앞으로 나왔으니까, 주어 기능사 도치가 발생이 된 거죠. The result will be announced by, 이거는 금요일에는 발표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사실 이거는 기준 시점이에요. 금요일 보통 몇 시든, 그때까지는 발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result will be announced until 안 돼요. 발표는 지속의 개념이 없죠. 쭉 발표될 거다가 어디 있어요. 금요일, 금요일 이전에는 발표될 거다가 되어야죠. the result will not announce, not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쭉 발표가 안 되다가, 금요일에 탁 발표될 거다, 금요일에나 발표될 거다, 이런 거예요. 발표되지 않은 것은, 기지속 개념이 있는 거니까, 언뜻 쓰는 거예요. Friday가 변화 시점이니까, Friday는 발표된다, 즉, 목요일에는 발표되지 않는 거죠. 1931년까지는, 그 전까지는, 1931년 기준 시점이네요. 1931년에는, 프랑스만이 유럽에서, 대규모의 인민이 있었던 나라, 이건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you'll be a fine use by then, 그때쯤이면, 너는 훌륭한 청년이 돼 있을 거다, 이런 거. by 8 o'clock, 그럼 8시에는, 그는 호텔에 도착해 있었다죠. by는 at a time, 또는 before that time, 그때 또는 그때 이전에, 이런 거죠. 주의할 거, until, until 다음에 나왔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1971년이, 1971년까지가 보통이지만, 우리말로는 의역을 해야 돼요. 1971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높은 고위 간부였었다. 중앙공산당 회의에서, 그런 거죠. 공산당 중앙회의에서. 이걸 직역에서, 1971년까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1971년까지는, 1971년 동안에는 뭐였다는 거죠? 까지는 간부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1971년 이전까지는이에요. 대기까지, 대기 전까지는. 1971년이 딱 되는 순간, 쭉 잘린 거예요. 숙청됐던가. 그래서, 대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역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until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옮길 때는, 대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기 전까지는, 그냥 까지는이 아니라, 전까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슈퍼하웨이, will become accessible to all, 바이. 2020년에는, 늦어도, 보통 넣어서, 2020년에는, 정보고속도를 모두 이용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를 쓰고요. 바이들에 수사 쓰는데, will have pp를 쓰게 되면요. 이미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발생이 되어 있는 거고,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시자가 되면, 이용될, 시작할 거고, 미래하려면, 이미 이용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until과 by의 뜻을, 잘 모르는데, until과 by, 또, 티를 쓰기도 해요. till by, until by, 이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뭐하자마자, 뭐뭐하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외우지 마시고, 원래의 의미가 뭔 건지, 원래 왜 이런 뜻이 된 건지, 뭐뭐하자마자, 뭐뭐하다라고, 왜 의역을 하게 됐는지, 이런 원래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